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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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이상 기나면 안 돼요. 빠르쳐야 돼. 그렇지. 그렇지. 빠르쳐야 돼. 폐는 폐는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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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어쩌면 정신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저도 나름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재미있어? 옛날 개그 좋아했어요 옛날 개그 좋아했다고 배우면 옛날 개그 좋아했다고 배우면 왜 뭐 했는데? 눈알 빼가지고 먹는 거 어 배우가 엄청 하얀다 그러니까 벌레 죽였어 나도 가면 제가 벌레야 응 이리와 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진이 약간 죽겠어 근데 형 원예형 드라마 끝나자마자 달려오는 거 야, 그는 우리가 아프게 아프게 우리 네명 중에 누가 아프면 무조건 와주게 어디가 아프더라고 제가 9월에 백내장을 하고 준다고 하던데 백내장을 하고 뭐인가? 아무리 했는데 1년 살까지 싫다고?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왜 이걸 이렇게 할까? 이걸 왜 이렇게 할까? 뭐고 왜 이렇게 할까? 아니, 갤모브드 봐봐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, 이렇게? 오, 되게 좋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자주 만나야지 이러니까 서로의 단점을 얘기해줘 안 그랬으면 형 평생 이리로 봤을 거 아니에요 여자 앞에서 이리로 보고 근데 교수가 만났을 때 처음에 봤는데 제일 조심해 드는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